지금 밥 시간에 본의 아니게. 지금 두 번째 시도예요. 두 번째 시도예요. 여기 만약에 안 되면 이천에 왔지만 편의점 갈 수밖에 없어요.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없습니다. 패스닥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. 잠깐만. 여기 사진무세요? 아니요. 식사하고 나와요. 맛있게 드셨어요?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까? 아 예예. 저희가 식당이 두 번째잖아.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. 맛있어요? 뭐 시키면 되는 거예요? 두루치기. 두루치기. 이렇게 약간 자기야. 이렇게 좀 약간 찬 바람 싹 불 때. 아주 뜨뜻한 게. 아 이거 벌써 냄새 너무 좋다. 너무 맛있겠다 이거. 아 이거 자기야. 양파를 이렇게 들어가니까. 아 뜨거워. 어? 달걀후라이 나온다. 어우. 마침 내가 오늘 딱 자기야. 네. 달걀후라이 얘기를 했잖아. 아까 방위에다 달걀후라이 딱 올려서 먹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. 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. 아 참 정말. 자 밥 나왔고요. 네. 이 밥은 이 쌀은 이 근교에서 지은 쌀로. 어디요? 이 전 쌀이군요. 네. 아 이거. 이야. 색깔 봐라 이거. 음. 야 이거 갓지은 밥. 아. 진짜 이 갓지은 밥에는. 아시죠? 야. OK. 여기다가 마늘 하나 올렸으면 먹어봐야겠다. 저도 지금 그럴 생각이에요. 어디로 한 번 그냥 느낌만 맛있어요 그래요? 간만에 밥이 너무 맛있다 인생치? 아 이거 일로 와 일로 와라 네 이거 미쳐요 이거 달걀 하나를 넣어서 네네 이거를 아 너무 맛있다 자기야 이거 미친다 이거 이야 이거 어우 자기야 너무 덥다 아 이거 아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저 지금 고기 먹어보려고요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떠서 진짜 맛있어요 아 자기야 아 이거 기름 뚝뚝 떨어진가 봐요 네 아 아 야 야 이거 하나 딱 얹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 딱 얹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 딱 얹어가지고 야 맛있다 이거 꽁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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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알죠? 네 고등학 김치찌개 네 고등학 김치찌개 아, 땀이 쭉 나네요. 아, 라면도 진짜 맛있었어요. 역시 갓 지은 밥은 진짜 갓이에요. 아, 좋은 라임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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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